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계좌하고 나서 내 계좌도 다 확인하시고 이제는 종목들 찾고 계시죠?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 있었던 종목인데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럼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 텐데 매주 금요일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우리 OB, YB의 조합 언제나 좋은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시고 오늘은 또 연휴를 앞두고 저희 더 즐겁게 한번 종목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떤 종목부터 가지고 오셨는지 오늘 10가지 종목을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W게임즈, 삼성 SDI, 세아베스틸, 현대중공업, BJ프리테일을 가지고 오셨고요. 김상훈 대표는 나무가, 광주신세계, 코스맥스 BTI, 한미글로벌, 클리오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좋은 종목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잘 보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 궁금증 많이 해소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W게임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게임즈들의 산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의 사행성 이런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소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미국의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일단 이것은 상장은 성공을 했습니다만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슈에 대한 부분을 8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서로 조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차이점이 있는 게 우리나라는 오늘 같은 게 현대중공업이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회사도 IR을 하고 기업들도 리포트를 내고 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일정 기간이 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된 다음에 너무 과도한 홍보라든지 과도한 기대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규모 IR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장가보다는 조금 밑을 하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준비를 하고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WKMG가 약한 1천억 정도의 현금이 유입이 됐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더해서 새로운 게임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충분히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발 게임즈랑 이런 것 같은 경우 게임 같은 경우는 좀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게 WKMG에 대한 관심,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WKMG를 가장 먼저 차영주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께서 WKMG를 보유 중인데 다른 게임즈들은 날아가는데 왜 WKMG는 안 가냐고 궁금해하셨지만 이제 곧 차례가 올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설명해 주실까요? 네, 나무가 좀 가자. 나무가요? 네. 나무가는 일단 카메라 모듈 그리고 3D 모듈 제조 판매 사업을 좀 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3천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었는데 지금 5,117억으로 전년 대비 41%가 증가를 했어요. 단기 순수율은 조금 낮는데 일단 매출 캡파를 이렇게 빠르게 좀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애플이 증강현실 콘텐츠를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이폰 발표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애플 관련 제품들이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증강현실 초대장을 요즘을 좀 보내고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발표가 있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업체랑 어떻게 보면 협약을 좀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국내 업체 중에는 협약할 수 있는 업체 중 하나가 나무가고 굉장히 좀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랑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삼성, 삼성에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카메라 모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캡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매출이 좀 보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AR 기기 수혜로 인해서 메타버스 쪽도 굉장히 좀 테마를 많이 타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급등을 한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메타버스 관련해서 나무가가 괜찮게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괜찮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또 테마도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상우 대표는 첫 번째 종목으로 나무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애플에도 엮일 수 있고 메타버스, 자율주행, 삼성에도 지금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나무가 감사하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요. 네, 이슈가 있는 것들 저희가 건드려 드려야 되겠죠. 삼성 SDI를 추천적인 것보다는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측면에서 갖고 왔고요. 삼성 SDI를 제가 굳이 어떤 회사다,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다. 하지만 중대형 전지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다라는 상면에서는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 역시 높은 영업률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삼성 SDI가 지금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슈라는 게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부인을 했기 때문에 분할 이슈죠. 회사를 분할하겠다라는 이슈가 언론에 장 마감 후에 그저께 보도가 됐고 그게 이제 바로 회사에서 부인을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같이 좀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은 좀 그렇죠. 삼성과 SK가 그랬으니 삼성도 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진짜 자라 등, 솥뚜껑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삼성 같은 경우 기존의 두 개랑 좀 다릅니다. 두 회사 같은 경우 화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지로 이제 온 상황이고 삼성 SDI는 전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지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분할할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완성업체가 더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완성업체를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SDI를 저점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 SDI도 이 물적 분할, 분할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삼성은 그래도 분할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그럴지 얼마 전에 또 SK이노베이션은 또 분리하는 걸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과연 삼성 측은 어떤 앞으로의 행보를 보일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삼성 SDI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광주 신세계에 좀... 광주 신세계요? 네, 일단 이슈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정영진 부회장이 이제 광주 신세계 지분을 징역세 관련해서 전량 매각을 하는 게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 글락이 나왔는데 이런 게 이제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좀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급통 중에 있습니다. 노란 풍선이나 참 좋은 여행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날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로 광주 신세계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이 147억 원으로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늘어났어요. 그런데 일단 코로나 때도 흑자를 보였거든요. 신세계는 흑자를 보이진 못했는데 광주 신세계는 흑자를 보인 만큼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매출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현금 창출에 굉장히 좀 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복 소비가 2년간 좀 강세에 대한 그런 지속이 지속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복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백화점 관련해서 굉장히 오프라인적으로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어 보이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오른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금 2%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욱므로 챙겨가면서 좀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광주 신세계를 김상우 대표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지분을 매각한 것이 그냥 단기적인 좀 이슈일 것이고 실적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할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세하베스티입니다. 지금 이제 철광, 중소형 철광주 관광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데요. 일단 중국이 일단은 전반적인 철광 업종에 대한 규모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철광이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 10% 정도 지금 감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전원입니다. 지금 중국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중소형 철광 회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오늘도 철광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하베스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좀 꿈틀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세하베스티이 2분기까지 적자였어요. 그런데 철광석 가격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특수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판매가 전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에 판매가를 인상하겠다, 지금 협상에 들어갔다, 이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철광석 가격은 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에 철광석 가격이 올랐을 때 특수강 가격을 못 올렸다가 이제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올랐던 가격으로 판매가를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회사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판매가에 전의해서 그 이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더군다나 좋다. 더군다나 중국 철광이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 철광사들이 반사익을 보는 것까지 덧붙여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하베스티까지 자영주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철광주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세하베스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한 5가지 정도, 절반 정도 해드렸는데 이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해서 상황 좀 체크하고 갈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오늘 0.3%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3,59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상해 종합지수 어제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1.3% 가까이 어제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중국 아까 이슈파워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홍다그룹과 관련된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은 계속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0시의 0.3% 가까이 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만 4,589선에서 출발한 홍콩 항생지수까지 출발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뭐 오늘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하락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0.35%까지 하락을 다시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도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코스맥스 BTI 가졌습니다. 코스맥스 BTI요? 네, 일단 코스맥스 지분을 한 25% 정도 가지고 있고 코스맥스 MBT 지분도 한 4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상장사 2개 그리고 국내 비상장사 한 28개 정도를 좀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일단 자유회사 코스맥스가 좀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최근 리포트 목표 주가들을 보면 18만 원대거든요. 사실 코스맥스도 그렇고 코스맥스 MBT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업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건기식 시장이 또 연평균 12% 성장 중인데 이제 코스맥스 MBT가 건기식 관련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연평균 성장률을 좀 보았을 때 이런 자유회사들의 성장이 계속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턴어라운드를 좀 완벽히 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자산 대비 좀 저평가입니다. PBR이 0.6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비상장사인 코스맥스 바이오가 좀 상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가까워져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장 모멘텀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고 금융투자가 한 10일 연속 순매수를 좀 하는 걸 봤을 때 요즘 수급이 좀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좀 바닥에서 수급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수급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광군제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슈 모멘텀이 좀 남아있고 앞으로 이제 시니핑이 왕위에 이어서 좀 방한하게 된다면 이제 코로나가 좀 줄어들면 방한하기로 했는데 이런 방한 테마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맥스 BTI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김상훈 대표는 전에 코스맥스도 역시 한번 이야기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스맥스 BTI도 역시 좋은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도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인데 오늘 또 관심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일단은 급등락이 좀 큽니다. 일단 따블에 실패 11만 천원에 시작을 해서 급락세를 시현했다 다시 또 급등세를 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회사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지주,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제가 말해도 벌써 입이 아플 정도로 5개의 회사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3호 중공업까지 상장 예정입니다. 6개 회사가 현대중공업 그룹에 고만고만한 배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긍정적인 멘트는 아닐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중공업은 호재와 악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호재라고 한다면 유통 물량이 적다. 이거 조금만 핸들링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나오는 것으로 외국계 창구에서 나오는 것도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외국인들의 보호에서 물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적은 유통 물량 속에 외국인들이 물량을 내놓는다면 주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현재 지금 오버행 이슈를 좀 거쳐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조선업종이 업황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분기까지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큰 폭의 적자를 시현했습니다. 물론 후판 가격의 상승함에 따라서 충당금을 잡아놓은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현재 지금 후판 가격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내려오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수주의 잔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높은 기대를 가져가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유튜브 댓글에도 현대중공업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이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의견으로 차용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상장한 신생 종목까지 봤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이요. 네 이전에도 사실 한미글로벌을 좀 언급을 했었었는데 이제 계속 계속 주가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추석이 이제 끝나게 되면 사실 인프라 투자에 관련한 수혜주들이 조금 모멘텀을 보일 수 있다고 좀 보여주셔서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한미글로벌은 국내 이제 최초 건설 사업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이제 PM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문 기업이고요. 일단 코로나 등의 이제 경영 여건이 좀 악화되는 그런 와중에도 좀 불구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이 개선을 계속 계속 보여주고 하는 이런 업체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안 LG라고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건설 PM지에서 어떻게 보면 선정한 그 세계 12PM 업체로 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주식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기업인 이제 미국 로리스나 데이 CPM 같은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좀 보유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건설 사업 관리 그런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좀 최적화 돼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마트 물류센터 수주가 좀 계속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쿠팡이 계속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전국의 이제 사업센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와 또 건설 관리 MOU 체결도 좋은 행보로 좀 보여지고요. 실적이 2014년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지금 오일선을 계속 계속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이탈을 했다가 오늘도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좀 회복을 계속 계속 해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좀 좋은 모멘텀 그러니까 차트가 좋아짐에 따라 모멘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글로벌 여러 가지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가 나면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좀 견조하게 잘 지켜주고 있다.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내가 이 종목 목표가 매수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저희가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댓글창에도 궁금한 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께 더 자세하게 좀 질문 드리고 답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벌써. 예 뭐 bgf 리테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시고 재난지원금의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편의점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편의점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쓰레기봉투까지 많이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동안에 밀렸던 소비들이 편의점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게 편의점에서 장을 본다라는 게 대형마트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편의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객단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몇천 원 정도 쓰다가 이제는 몇만 원씩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 객단가라는 게 1인당 판매 금액입니다. 그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동일 매장에 있어서 동일 비용이라면 여기서 객단가가 늘어나면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점포에서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대형점포는 객단가가 높은 점포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소비 관련주들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때는 오히려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서의 소비 관련주들 이런 쪽들의 패턴을 조금 유심히 관찰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GF 리테일을 차영주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BGF 리테일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편의점에서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잘 한번 분석을 해주셨고 주가와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종목이죠.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클리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리오요. 네, 오늘 좀 뉴스를 또 봤었었는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맞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TK를 좀 연 만큼 앞으로 좀 위드 코로나 수혜주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그런 색조 사장품 관련해서 이제 클리오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이제 해외 판매가 좀 역대 최고치를 좀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이런 화장품의 기조를 좀 바꿔나고 있다, 클리오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국도 아마존 향으로 굉장히 좀 온라인 판매가 좀 호조입니다. 317% 정도의 그런 매출액의 그런 성장을 좀 이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무적으로 좀 보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면세 채널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항공 관련해가지고 좀 밖으로 좀 나가게 되면 해외 쪽 나가게 되면 이렇게 면세 채널이 더 회복할 가능성이 좀 좋아 보이고 이제는 역성장의 폭을 줄여가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향후 이제 리오프닝이나 뭐 한활령 관련 테마 그러니까 이제 강군제 이슈도 있고요. 신진핑 방한 테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클리오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클리오 역시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도 한 종목을 골라오셨습니다. 클리오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탑픽 종목 하나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유튜브에서 서혜리님이 오늘의 탑픽 종목 매우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을 차영주 선생님 부터 골라주실까요? 네 저는 탑픽 종목으로서는 세화베스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화베스트를.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를 판매가에 전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세화베스트를 유망해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황도 좋고 시장에 지금 철강주 전체적으로 좋은 업황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화베스트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성훈 대표의 탑픽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한미글로벌을 뽑았는데 일단 오늘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이제 5일선 5일 2평선을 지지한다면 한미글로벌이 될 것 같고 아니라고 한다면 광주 신세계까지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차트를 보시고 5일선 잘 지키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지키면 한미글로벌, 광주 신세계도 좋다라고 대한 탑픽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10가지 한번 소개해 들어보고 탑픽까지 골라봤습니다. 좋은 종목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제 추석 연휴 시작하는 전날인데 두 분도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